카파형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카파형. 속보로 나왔어요. 당국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카파형 바이러스에도 일부 효과. 카파형이 인도예요. 인도.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케로나주가 인도 유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카파형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세포주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카파형 변이 바이러스에서 중환응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다만 비변이인 GR 유전형에 비해서는 중환응 정도가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는 WHO에서 빠른 전파력 등으로 전세계 주요 변이로 정한 델타형과 기타 변이인 카파형이 확인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에 대한 효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델타는 지금 동물시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베타. 그리고 델타는 지금 이게 인도인데 여기서 또 델타형과 기타 변이인 카파형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카파형은 중환응은 조금 줄어들지만 효과는 있는 거고 이 델타형에 대한 효능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번 달 말에 나오면 지금 이게 무점종인 게 영국이 지금 이 인도형,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봉쇄를 풀려다가 다시 4주율을 연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다시 영국에서 만명이 넘었죠. 남수를 2건 4건 5 7 8 7 7